오늘 이시카르의 문장은요. 바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입니다. 오늘 제가 케어해 드릴 문장은요. 가끔 일기예보도 믿지를 못하겠어. 날씨 너무 좋다고 일기예보에서 봐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했고 게다가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밖에는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일기예보도 믿지를 못하겠어. 자,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도키도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도키도키, 가끔 덴키요호. 일기예보, 덴키, 날씨 거요. 요호, 예보죠. 자, 마지막 발음 조심해 주세요. 요호우 라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지만 이거 장음이에요. 그래서 호를 길게 하시면 돼요. 덴키요호라고 하시면 되고요.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기본형 아테니 나를. 믿을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아테니 날아나이. 이렇게 부정형으로 써서 믿을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뭔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을 들었을 때 아, 왠지 믿음이 안가. 마음 놓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카레와 아테니 날아나이. 이런 상황에서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앞에서부터 말해볼게요. 도키도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도키도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도키도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상을 갖고 다닙니다. 네, 자, 오늘도 치료 완료했습니다. 미나상 오다시지.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 도키도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도키도키 덴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도키도키 덴키 덴키요호 모 아테니 날아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